모든 미국인들에게 양질이 저렴한 의료보험을 개봉할 수 있도록 의료계획에 점령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공사교육연체 서비에는 한인 커뮤니틴 목소리가 반영된 의료계획을 이뤄내고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마리 로테 주주시라고 캘리포니아 파이프라시스 전체에서 있었고요. 또 의료정책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파이프라시스는 반환을 줄이고 없애던 단체들에 연합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대학적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장현지 씨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민족학교에서 의료권익 교육조직활동받고 그리고 어린이건강보험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 로테 주주시겠어요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라고 해주세요. 그 create of public insurance plan that would provide coverage to everyone regardless of income great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uninsured Koreans and other ethnic communities. But to reduce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poor health outcomes along communities of color requires making coveragehy, comprehensive, and inclusive of everyone living in the U.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o justice, the Health Care for America Now campaign is calling for a set of principles that include improved access and care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which traditionally consist of communities of color. Also monitoring more closely health outcomes for ethnic populations where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in treatment. Also calling for extended and mandate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of language services and culturally competent care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also, any policy approved by Congress must also have a provision that supports public policies in housing, unemployment, education and other sectors that promote healthy, safe and healthy environments. These goals are achievable.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Resource Center and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will help to ensure that any health-free policy provides equal access and services for all communities. How can a reform work when it works for all of u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지금 마리 씨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은 의료계획이 필요하며 한인 커뮤니티와 타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함께 모든 의료계획 정책에 있어서 불평등이 없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공공보험플랜은 한인 무보험자와 타민족 무보험자의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의료개혁이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요. 첫째, 소수민족들이 사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회의 향상과 보호가 돼야 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소수민족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셋째,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강화된 언어서비스 관할 구간에의 참여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넷째, 연방국회에서 승인되는 정책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거주, 고용, 고유, 기타 부분에서의 공공정책을 지지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모든 소수민족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개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인 26%만의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있는 측정이고요. 그 나머지는 치료와 질병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요한 요인으로는 의료보험의 불태와 의료불평등으로 나타나집니다. 전국적으로 한인의 무보험률은 52%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높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민신분,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플랜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한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번 큰 마당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건강의료보험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질의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주자. 이것은 저희 한인군은요. 한 5명 중에 한 분은 서류비기자세요.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현재 의료체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을 왜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불평등을 없애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저희 민족학교가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고요. 5월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 법안이 상정될 것이고요. 이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한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상하원, 의원, 사무실 방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은진 씨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진이고요. 우리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열 마디 말보다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은 47세 여성분으로 현재 내일 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작은 공종이 너무 오래 자라나서 몸을 조금만 누워서 움직여도 다른 장기를 건드려서 일주일에 한 15파운드나 빠졌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은 가디나 응급실에 남편과 찾아갔는데 검사하는 것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아이들 때문에 남편은 집에 가고 혼자 병원에 남아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자마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 먹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뿐인데 이분은 새벽 5시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병원에서 쫓겨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병원 측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이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4,000불이라는 높은 치료비가 나왔고 그 후에도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진료비만 쌓여서 그 진료비를 낼 상황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결국엔 엉망이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결국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도저히 미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한국으로 가셔서 수술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후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으셔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접촉을 하셨는데 시도를 했는데 자궁균종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병력으로 인해서 보험료 책정하는 가정에서 너무 높은 보험료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으셨어요. 이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진료비로 크레딧을 망가지고 언어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불평등을 겪고 보험가입을 시도했으나 높은 보험료 산정으로 가입도 하지 못하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누구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어주셨을 때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 방문을 해보면 많은 의원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원하는 의료개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위반자들, 특히 의원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데요. 의원을 찾아가 교육을 할 때 의료개혁이 왜 필요한지 무수한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말씀해주시면 의원들이 점점 기를 기울여주고 가슴에 더 훨씬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현재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본인이나 본인이 아니신 가족분이더라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가시는 것이 힘드시다 하시면 현재 겪고 계신 스토리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인, 만인 분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나 마켓 앞에서나 저희 민족학교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꼭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민족학교 323-937-3718 323-937-3718로 전화주시고요. 여기 자리해주신 기자분님도 가시기 전에 여기에 꼭 서명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필요하다는 걸 알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꼭 이뤄낼 수 있거든요.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훈진 씨가 지금 저희가 왜 사례가 필요한지 서명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사례를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꼭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꼭 그 사례, 정말로 그 사례가 필요해요. 꼭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저희에게 빨리 연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의원사무실에서 의원에서 5월 중으로 법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명에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사연이 있으면 꼭 좀 연락을 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세요? 캠핑이 언제 그걸 시작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4월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거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서명해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